퀴쉬 하지 마세요 내 여자친구는 너무 예뻐요 내 여자친구는 나는 다 예뻐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단 한가지 단점 나보다 못한 요리 솜씨 밥도 못해 국도 못해 이것저것 아무도 못해 라면은 물도 못 맞추고 간장인지 콜란지도 구결 못해 너를 너무 좋아지마 라면을 사랑하기도 정말 이대로라도 바로는 좋아 웬일인지 어느 날 저녁 초대한다며 너의 집으로 나를 불렀지 나는 기대했었지 굶고 굶고 또 굶어 네가 해줄 맛있는 저녁 기대하니 상상하며 숟가락을 든 그 순간 아무런 개만 없어도 되나요 도대체 무엇을 넣은 건가요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만든 게 더 나을 것만 꿀파요 맛이 어떠냐 내게 묻네요 또 내게 무슨 의미 있나요 정말 맛있다라고 했더니 그녀 웃으며 한 그릇 더 주래요 나 살려줘 내 친구의 그녀 아무 연락 없고 그녀 친구 통해 안 그녀 예수씨 영어 액고 일어 중국어 학원을 다니느라 시간 없다 하네요 그런 그녀 갑자기 내게 연락해 왔죠 다시 한 번 더 저녁 정대로 자기 딸네요 난 괜찮다고 배부르다 나를 했지만 혹시나 아는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달려갔는데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 이게 사람이 만든 건가요 이런 게 있다면 소문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다시 없더래 내게 묻네요 눈물을 흘리며 널 말아줘 머리에 달라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 알고 보니 그녀는 나를 위해서 요리하거니 다 낫단 거죠 나는 그것도 모른 적 이렇게 맛없어도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 이런 사람이 만든 건가요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맛있었더래 내게 묻네요 눈물을 흘리며 난 말아줘 머리에 달라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 머리에 달라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 편식하지 마세요 죽을 거 같아 알았어 죽을 거 같아 더워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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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겨줘 벗겨줘 고맙습니다.